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저도 이제 게임을 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새로운 웨폰 라이트 리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라이트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발더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핸드건용 웨폰 라이트입니다. 웨폰 라이트고 프레시와 레이저 사이트가 동시에 나가는 형태의 웨폰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박스를 개봉하면 이런 식으로 웨폰 라이트 하나와 뒷면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폰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씌워져 있고 후면에 있는 설명서는 앞부분 하얀색 부분과 투명한 부분이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동에 필요한 육각 렌치가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웨폰 라이트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전 제가 영상에 설명서에 한글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만 섞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제품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아주 뒷부분에 작게나마 한글이 있었고 지금 이 제품은 한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쉽게도 이 설명서에는 한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서에는 작동 방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명서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구입하신다고 하면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이식 종이 설명서가 한 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시면 까맣게 이런 식으로 부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뜯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부품들과 무드나사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피카테니 레일에 장착을 할 때 이 하부의 락 부분을 이걸로 교체를 해서 피카테니 규격에 맞게끔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건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라이플에 피카테니 규격에 라이플에도 장착을 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이런 부품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한번 작동 방식이나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에 장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좀 낮춰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던 것처럼 전체의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후레시가 조사가 되는 부분과 여기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 부분들 레이저가 비춰지는 부분들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이쪽 끝에 있는 이 모드는 바로 후레시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하는 모드 그리고 두 번째로 옮기시면 플래시 라이트와 레이저를 같이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끝으로 넘기게 되면 레이저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모드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래시가 나가게 되고요. 다음 플래시와 레이저에 같이 쓰는 모드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래시와 레이저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레이저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레이저로 나가는 모드는 이런 식으로 비치면 레이저 모드가 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 색상은 초록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초록색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레이저 포인트는 사람의 눈이라든지 사람을 향해서 쏘는 것은 지향해야 되겠죠. 지향해야 되겠죠.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CR123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를 해제할 때는 이 뒤에 있는 이 풀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 뚜껑이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냥은 안 잠깁니다. 잠굴 때도 이거를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줘야 잠기게 되고요. 풀 때도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 연결하는 부분이 넣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3V짜리 CR123A 배터리를 두 개를 사용하게 되고요. 충전 방식이 아니고 배터리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현역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전에 사용할 때 그만큼 활용도가 높겠죠. 충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은 단순합니다. 양쪽에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양쪽에 버튼이 두 개가 있고 전멸을 캐고 싶으면 딸깍 눌러주시면 배터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끄고 싶을 때는 딸깍 그리고 전멸은 꾹 누르면 전멸이 되고요. 손을 놓으면 불이 꺼지는 방식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스위치 두 개를 동시에 잡았을 때는 이렇게 전멸하는 방식의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놓으면 이런 식으로 꾹 놨다가 손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전멸 방식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니까 이런 식으로 끄고 켰을 때 그리고 누르고 손을 놨을 때 바로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전멸 방식에도 적용을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멸 방식은 상시로 키워지는 방식이네요. 이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건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퀵 가이드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이 레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끼고 이거를 벌려서 장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VFC 글록 45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FC 글록 45에 장착을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락을 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풀고 장착을 했죠. 그리고 이거를 락을 딱 걸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장착이 되는 방식이에요. 장착이 되는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손에 엄지손가락 손이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끝이 살짝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손이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이 그렇게 작은 편도 큰 편도 아니고 적당한 손이 크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닿았을 때 스위치가 바로 닿이는 이런 방식. 이게 이렇게 눌러줘도 되지만 뒤에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되고요. 한 가지 조금 진짜 이거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방법은 이 전멸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양손으로 그래서 이 위에서 바라보면 이 지금 그립을 할 때 보통 이쪽 손이 이렇게 되는데 이 엄지와 이 손가락 이 검지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놔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멸하는 방식이 조금 더 한 손으로 한 손가락이나 이쪽 손가락으로 컨트롤이 가능했으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레이저를 쏴서 작동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앵글을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서 제가 총평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앵글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조금 작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한 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손을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외관 퀄리티라든지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작동성은 가격 대비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라이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구매하는 슈어파이어 제품들 레플리카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죠. 근데 보통은 대부분의 홀스터들이 이렇게 슈어파이어 제품을 기준으로 홀스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라이트 사에 맞는 홀스터를 제작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슈어파이어 X300용 홀스터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레이저 닿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구부터 걸려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고요. 이 홀스터는 그리고 이 X300용 홀스터죠. 이 홀스터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홀스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맞는 홀스터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식으로 전술 라이트를 켰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안 끄고 있죠? 켰을 때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생각보다 바이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우리가 실내에 경찰이라든지 군경에 계신 분들이 적을 제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실내나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갈 때 그때 그때 적을 제압하기 위한 이런 잠깐 잠깐 이런 식으로 켜는 방식으로 웨폰 라이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두운 곳을 비추는 우리 흔히 에어소프트 유저들이나 아니면 아웃도어 유저들이 이렇게 산에 갔을 때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켜놨을 때 분명히 발열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1,2,3,4,5,6,6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슈어파이어 제품들도 이렇게 웨폰 라이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켜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실내에서 고구를 착용을 하고 한번 격발을 해 보는데 뭐 솔직히 이 제품이 실총에 장착을 할 만큼의 그런 내구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에어소프트용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했을 때 이게 고장이 날리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일단은 후레쉬를 켜놓고 일단 두탄창을 사용을 해 보니까 뭐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어두울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빛을 비춰서 밝기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레이저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야간에 밖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다요 오, loca! 너무 싶ливо 아멘 로. terrorist stock copy 덕 그 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의 밝기 1350루멘 정도 되는 밝기는 좀 과분하죠. 실제로 아웃도어라든지 캠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웨폰 라이트 용도로 사용을 하실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두운데 빛이 완전히 없는 암흑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밝기 레이저는 이 정도로 레이저가 나간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오라이트 사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작성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3일부터 오라이트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멀티툴, 그러니까 작은 공구를 하는 멀티툴을 무상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벤트를 응모를, 그러니까 오라이트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벤트를 할 때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사은품도 받고 구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라이트에서 제가 협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제가 다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라이트에서 협찬 받은 제품들은 저 얼마 전에 영상 보셨죠? 저희 슈팅 매체 전부 다 내놨습니다. 오라이트에서 보내줬고. 오라이트에서 협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설명란에 달아드리겠지만 아제티비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또 10%의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발더 미니 프로 제품을 구매를 고려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것은 이거는 웨폰 라이트이기 때문에 발열이 있다는 것, 발열이 있다는 것 꼭 명심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제티비의 오라이트 발더 미니 프로, 오라이트 발더 미니 프로가 아니고 오라이트 발더 프로 제품의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